동문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리딩버지 3로 넘어갔네요 말해요?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오케이, 그 다음 Imagine Imagine That you are That you are In In chocolate world In a In a World 세상이라는 뜻인데요 이 세상은 셀 수 있어 없어 세상 응 세상이 응 세상 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magine Then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오케이, 다 했어요 헷갈렸어요 어가 못하는 얘기에요 외복에서 초콜릿 주체가 있다 There is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which is 내가 저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 im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 이찌리아에 있는 그 사람이 초콜릿을 못 온 곳에 있다 이마와대는 오케이 잘했어 한 번만 더 빠르게 초콜릿을 못 온 곳에 있다 이마와대는 초콜릿을 못 온 곳에 있다 이마와대는 이 마음에는 오 좋아요 계속해서 아 막 there is there is 초콜릿 there is there is 초콜릿 모든 곳에 초콜릿이 있다 이마와대는 there is 초콜릿 everywhere in this town okay 뭐라고요? there is 초콜릿 everywhere in this town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re are there are huge 초콜릿 statues and even 초콜릿 and even 초콜릿 yeah okay okay 뭐라구요? there are there are huge 초콜릿 statues and even and even 초콜릿 postcards okay 이번엔 여러개가 있다든 대열하니까 yeah okay you can eat and drink 초콜릿 can eat and drink 초콜릿 wow yum wow yum yum what's that?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wow yum okay okay 자 그래서 chocolat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추억은 우리말 질문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나는 무엇을 무엇을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부터 시작해야죠 무엇을 너는 먹고 마실 수 있니 너는입니까? and 내가 마실 수 있니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니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can i eat and drink what can i eat and drink 그렇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i eat and drink 그랬더니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해 이거 고쳤어? 그래서 밧덮에 대해서 뭐 할 말 없어요 밧덮 뭐 응 배떡 틀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 없나요? 할 말이 없어? 왜 틀렸어요? 그걸 얘기해야지. 왜 틀렸는지. 할 말이 없다고 그러는군요. 왜 틀렸어요? 배떡은. 비디병이지.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는 왜 틀렸어요? 스트레쥐가 아니잖아. 스트레쥐를 쓰면 어떡합니까? 스트레인 인 인 인 인 지.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는 케일포니아가 아니고요. 켈리 소리 나는 순서대로 쓰세요. 글자를. 아직도 파닉스가. 나도. 어?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에. 뭐뭐 앞에도 고쳐줘야지. 드로어. L.T.R.A.M.G.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왓. 에에에에에에. 양념식 캔이요. 게리 굿.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larger. 그래서.고부. sizin라 인 일. 언제.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언제 그 페스티벌이 열리니? 제발 열리니 그렇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oes the festival open? 오우, 틀릴 일 났네요. When does the festival open?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es the festival open? 했더니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kbook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중에서 하다 씨 더 줘요. 응. 했민이 다음 거 너 밖에 있어. 그거 가져와서 하고 있고요. 소희는 뭐야? 단어 했으니까 그 다음 과정은 하고 계세요. 밖에요? 네, 밖에. 밖에 나타났어. 그 다음에 Because chocolate melts 잠깐만. Because chocolate melts 그렇지. In the hot summer sun. In the hot summer sun. 오케이. 그러면 사실은 얘는 여기다가 갖다 붙여도 돼요. 그리고 얘는 그리고 초콜릿이 높기 때문에 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kbook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 왜?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왜 왜 왜 왜 그 축제가 열리니 오직 사는 한 가을에만 이 내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kbook 아이고야 왜 왜 자꾸 띄어쓰기가 안되냐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kbook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Because 초콜릿 에에 아아 아니에요 After You Visit 초콜릿 페스티벌 You Will Refresh And You Will Refresh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After you Beat the chocolate festival 이 저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 니가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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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방문이 안 돼 초콜릿 이지 방문하다 하다시지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아 아 이 덩어리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내가 그쵸 우리말 질문 잘했네요 언제 내가 뚱뚱해 질 것인가요 우리말론 이렇게 되고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하다시지요 뭐라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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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념식 윗 양념? 누가 다하는 여기있다 네, 누가 다, 저기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So, make sure not to read too much Make sure not to read too much 오케이 뭐라고요? So, make sure not to read too much 오케이 야, So는 그러면, 그럼으로는 근데 이거 풀면 뭐지? 네가 뚱뚱해질 것이 네가 뚱뚱해질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어우 훌륭합니다 국어 실력이 좋은데요? Because you will be fair 와우 깜짝깜짝 놀라게 하네요 That's not to read too much 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Because 아, 저거 읽어놨겠지 Because you will be fat 잠깐만요 Because you will be fat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Make sure not to read too much 엑셀런트 훌륭합니다 오우, 놀라운데? 그런가요? 네 그래서 다음은 프린트 아, 프린트인가요? 아, 프린트인가? 아마 단어지 싶은데? 네, 아마도 그 프린트나 단어일거에요 단어네요? 수고했습니다 오우, 훌륭하게 잘했어요 컴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라고? 자, 시작 무슨 시점 무슨 시점 하다시 신 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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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서희 그거 하다가 이것도 좀 해주시고요 민철이 그거 하다가 이것도 좀 해주시고요 모르겠다 네 고토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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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에서 처리해줘 고토스쿨 위스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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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 오렌 오렌지 오렌지 오케이 자, 이건 무슨 시지? 어... 이름 이름 자, 이름시는 항상 영어에서 이름시를 만나면 생각해야될게 셀 수 있나 없나야 아 아 셀 수 있는 것도 있구요 셀 수 없는 것도 있어 셀 수 없는 것도 있어 대표적인 게 water 물이란 뜻일 때 money 돈 그렇습니까? 선생님 돈을 왜 못 세요? 자, 나라마다 돈을 세는 단위가 다 다르죠 미국은 dollar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여럿이라는 형태로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네 반면에 셀 수 있는 애들은 대표적인 건 북 같은 게 있겠죠 책 한 권 두 권 그래서 한 권 있을 땐 어, 둘 오케이 두 권 이상 있을 땐 쪽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오렌지는 어느 쪽인가요? 오렌지는 음 셀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오렌지 하나, 오렌지 둘, 오렌지 세 개 산다 오렌지 네 개 먹었다 이렇게 절대 말 못 하죠 아냐, 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있을 땐 뭐라 그러고 어, 오렌지 온, 오렌지 여기에 모음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 네 모음이니까 어, 애플이야 언, 애플이야 언, 애플 그래서 오렌지 하나 있을 땐 뭐라 그러고 언, 애플 오렌지 하나 있을 땐 뭐라 그러고 아, 아니 언, 오렌지 둘 이상 있으면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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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슈 슈 슈 슈 무슨 시죠? 어, 하다시 혹시 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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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같은 시 아니에요? 아, 양념, 양념시 뒤에 무슨 의미가 있어야지 완성된다 하다시가 있어야지 완성되는 양념시 하다시와 한 세트 세트 그리고 양념시 뒤에 하다시를 쓰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변화되지 않은 원래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 비 동사를 쓸 때도 윌 비, 슈트 비, 윌 이즈, 윌 엠, 윌 엘, 윌 엘, 윌 엘 이런 것 다 못 쓴다 원래 모습 그대로 써야 된다 동사의 원형을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간다. 그는 간다. 그는 가야만 한다. 그는 가야만 한다. 그는 가야만 한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하다씨를 원래 모습 그대로 써야 된다고요. 웨스트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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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 무슨 시죠? 하다씨 하다씨를 문장 속에 쓸 때는 두가 들어있는 원래 모습 그대로 쓸 것인지 아니면 더즈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쓸 것인지 아니면 옛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름씨 쓸 때도 조심해야 돼. 왜 이름씨 셀 수 있냐. 없냐 없냐에 따라서 나는 읽는다 책을 이렇게 쓰면 틀렸어. 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 한 권을 읽으면 이걸 써줘야 되고 여러 권을 읽으면 이걸 꼭 해줘야 되는데 하다씨 쓸 때도 조심해야 돼. 내가 읽으면 아이리드지만 그가 읽는다는 시 위 도즈가 들어가야 되니까 히시 이시 뭘 한다 할 때 그래서 이름씨하고 하다씨는 문장을 장문하라는 중학교 올라가면 하게 되는 수행평가에서 이름씨하고 하다씨 명사와 동사라고 하는데요 모습을 항상 조심해야 돼.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써야 할지 쏜 무슨 시죠? 이름 그러면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당연히 셀 수 있죠. 노래 한 곡 아 노래 두 곡은 투 송 됐습니까? 영어 문장에서는 그거 우리말과 달라 우리는 셀 수 있냐 없냐를 안 따져 응? 굳이 밝혀야 될 때는 밝히지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네가 지금 학원 마치고 집에 가다가 친구 한 명을 만났어도 집에 가서 엄마 나 집에 오다가 친구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네 명을 만났어도 엄마 나 집에 오다가 친구 만났어요 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거지 한 명 만났을 때는 하나의 친구를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 안하잖아 한 명의 친구를 만났어요 굳이 얘기 안해도 되잖아 네 네 네 근데 영어는 그걸 꼭 밝혀야 된대 네 스위밍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왜 자꾸 슛이라고 읽는지 모르겠어 슛은 공차갖고 슛 할 때 이거나 슛이지 슛이 아니고 슛 슛 슛 슛 슛 슛 경상도 스멜 스멜 라이크 스멜 라이크 그러면 얘 뜻이 방금 봤던 그 뜻이니까 얘 이 스멜의 뜻은 뭐고? 냄새나다 냄새가 나다고 그러면 라이크의 뜻은? 좋아하다 아이 좋아하다 뭐뭬처럼 뭐뭬 와 오케이 그럼 여기 라이크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요 왜 이렇게 된다? 어 어 좋아하다 는 하다시고요 냄새나다도 하다시여가지고 오케이 얘가 이겼어 얘가 새치기했어 그랬습니까? 뭔가 하다시가 될 수가 없었어 응 설명한 거 잘 기억하고 있네 그 다음 어 인 프론트 인 프론트 오 인 프론트 오브 오 인 프론트 오브 인 프론트 오브 유 한번 볼까? 어 너 너 너 앞에 니 앞에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인데 누구 인데 요렇게 합치니까 뭐에 대한 대답 어디 그렇지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압제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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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음 음 스프레인 스트레인지 스트레인지 무슨 시죠?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시죠? 스트레인지 그럼 어 원 원 원 원 원 원 아니면 언! 어니언이라네 너 여기 어가 자음인지 모음인지 몰라? 아니요 어니언 한 개 있으면 두 개 이상 있으면 투 어니언 두 개 이상이라 했으니까 투 어니언즈, 쓰리 어니언즈 원 헌드러드 어니언즈 어니언즈 음 소 소 자, 이 뜻은 다 비슷한 뜻이지만 그러니까 1번 뜻, 2번 뜻 서로 관계없는 뜻 그러니까 이 뜻으로 사용됐는지 1번 뜻으로 문장 속에 사용됐는지 2번 뜻으로 사용됐는지 잘 생각해야 되겠지 읽기 할 때 그럼 플로리다 플로리다 동네 이름이구요 플로리다 응? 어 어 슈 슈 슈 슈 무슨 시주? 음 하다시입니다 아니 양념시 확실히 하다시야 양념시야 응 응? 하다시입니다 응 양념시입니다 응 양념시입니다 응 양념시입니다 뭐 슈 도 모이면 혹시 이런 거랑 같이 보이지 않냐 응 응 양념 양념시입니다 응 아이구야 남 라 라 라 라 무슨 시주? 이름 그러면 몇 갠지 세어봐요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어 그러면 하나의 법은 어 러 법들 러 러 러 됐습니까? 네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거 했어 법이요? 아니 이름씨에 대한 얘기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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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노의 장점은 뭔가 설명하면 잘 이해한다는 거야 음 단점은 아직 쓰기가 어리버리하다는 거고요 그래도 늘었지 않나요? 오 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잘 썼네 짜틀링.. 짠 그래서 짜틀링고드 하나 하나 세번 카톡 해주고 됐습니까? 네 아직 카톡이 안 왔는데 읽기 연습하고 있는거지 그리고 근데 소리가 또 안들리네 어 서희 보냈네 민철이도 보냈고 민철이 읽기 연습하고 있어 에잇 근데 왜 소리가 안들려 스피킹해 서희하고 민철이하고 스피킹해 혜민이 아직 통문장 시험지 안 냈고 저기 다 떴다고? 저기 없다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 안 왔는데 안 왔는데 내가 아까 확인 해민이 언제 할래? 저민이 언제 하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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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스피킹해서 보내 스피킹해서 스피킹까지 해 뭐야 다음 읽기 연습이잖아 읽기 연습할 때 스피킹 꼭 해야 되는거 알잖아 스피킹했으면 나한테 스피킹했다고 카톡 보내 스피킹까지 끝냈다고 민철이 마찬가지 너 지금 읽기 연습이지 응 읽기 연습하면 클래스 카드로 스피킹까지 해야 되는거 알지 스피킹까지 했으면 나한테 했다고 보내 녹음해야 되는거 알지 녹음하는 스피킹이랑 녹음까지 하는거야 듣고 따라서 말하다가 쉐도잉까지 하는거 알지 쉐도잉 순서가 있지 스피킹에 쉐도잉까지 하는거 잘가고 오케이 자민이 먼저 하겠습니다 가봐도 돼 셋은 20명의 실력은 못 알아보야되 아